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상병 290위기 김용만입니다. 필수! 올해 11월 11일이 해군 창설 74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이고요. 제1회 국민과 함께하는 내비위크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해군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부대 사실 문호 개방 잘 안 하잖아요. 해군은 다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해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문호 개방을 하도록 하는데요. 놀러 오셔서 많은 구경하시고 또 힘을 돋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대한민국 해군 Hearst 도전 도전